잠시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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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온다. 집중 옷을 보니 고인물을 안인거 같아 잠시 후 잠시 후 바빠 많이 바빠 맞춘게 뭐 뭐 뭐 이리 이 자식 이거지 이거지 어 굳이 총으로 안죽이는 이 인성질이 너무 재밌단 말이야 나는 복수 쟤 피풀피 아닐거 같은데 어우 뒤에 발굴이 뭐야 한명 더 없앤 bob 없앤 아 또 도와주 injured 되어 자 알 많이 뭐 쉬운 나 연막 아닌데 보이냐? 와 진짜 개빡센 아 이거 전쟁 났다 아 나 기름 없네? 차 뺏어야겠다 아 불러 잘 쏴 아니 너는 왜 쟤를 다시 하나 안쓰고 헉! 얘 차에 치였다 어머 차에 치였어 봐봐 내꺼 속도가 좀 너무 느리기는 와우 왠지 전 він 내리는 느낌이랄까? 재밌게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너도 나한테 맞아 죽으려고 아우 얘 너무 빠르다 어떻게 한 대가 안맞아? 아 이게 맞냐 우리 화면 안해? 개 피웠나보네 뭐야 나 잡았는데요 다비스님 응 으헤헣 에헤헤허허허허허허헨 다 used 아 이거 왜 올라오는데 이거 바보야